예고됐던 한미연합훈련입니다만 북한은 반발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제 잠수함 순항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북한이 수중 잠수함에서 핵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북한 반발이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어서 이채영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흰 연기를 내뿜으며 바다 위로 솟구칩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잠수함 파리사 영웅함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여 핵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옥지 수단들의 경상적 가동태세가 입증됐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남한 전역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까지 핵타격권에 들어가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순항미사일이 신형이 아닌 기존 육지에서 시험한 것과 같은 모델로 보이고 수직발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발사관도 기존의 어뢰 발사관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은 어제 미사일 발사 사실을 포착하고도 하루 늦게 발표했는데 한미 정찰자산의 감시 정찰 능력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감사합니다.